죽은 여자친구는 귀신에 홀려서 죽은 것일까? 지금부터 저의 옛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저에게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죠. 하지만 사귀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여자친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사귄 지 2년 반 만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우연히 옛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년 전쯤 방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요. 유서 하나 안 남기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호련히 떠나버렸다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친가족이나 그녀와 친한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저희는 1주년을 맞아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죠. 대부도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지는 초저녁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배가 고파 펜션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조개구 2집을 갔었죠. 소주도 3병 정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저희는 노래방을 가려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노래방이 어딨냐고 여쭤보니 이 근처에는 없고 조금 나가야 있다더군요. 저희는 아쉽지만 그냥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펜션 쪽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시골 도로라 한적하고 어둡고 좀 움침하더군요. 여자친구도 무섭다며 손을 꼭 붙들고 가더군요. 그렇게 조금 걸었나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어떤 건물 한 채가 서 있더군요. 근데 1층 2층 3층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공사가 아직 덜 된 건물 같은데 지하를 향하는 계단엔 노래방이라고 써져 있는 핑크색 간판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조금은 수산하고 어둡고 초라해 보이는 노래방이었지만 시골 노래방이 그렇겠지 생각했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시설도 안 좋아 보이고 그냥 왠지 가기 싫었지만 저기라도 갈까 하고 물어봤죠. 근데 여자친구도 조금 깨름칙했는지 그냥 숙소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 발길을 숙소 쪽으로 돌리고 몇 발제국 걸었나 여자친구가 숙소 가면 술만 더 먹고 그냥 잠만 잘 것 같다며 다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노래방 입구에 도착하여 지하로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움침하고 기분이 이상하다며 다시 숙소로 돌아갈까 하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왕 왔으니까 한 시간만 부르고 가자고 했죠. 그리고 입구문을 열었는데 주인도 없고 노래 부르는 손님들도 없고 분명히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데 노래방 시설이 너무 낡았더군요.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나 물도 없고 분명히 장사는 하는 집 같은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외치려고 하는 순간 여자친구가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무언가 홀린 것처럼 3번 방 쪽을 향해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는 누가 있나 하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기분도 이상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해서 여자친구 보고 그냥 갈까 하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뚜벅뚜벅 3번 방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찰칵하고 열더니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이리 오르며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빠 뭐해? 빨리 두어줘 갓난아기가 엄마 발에 밟혀 죽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군요. 근데 절 더욱더 미치게 했던 건 여자친구의 미소였어요. 진짜든 가짜든 엄마 발에 밟혀 죽는 아이가 있다면 놀래는 얼굴이거나 당황해야 정상인데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씩 하고 올리고는 미소를 띠던 그 모습이 절 미치게 만들더군요.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빨리 숙소로 가자고 짜증을 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희죽희죽 웃으며 다시 오빠 빨리 와 어떤 엄마가 아기 얼굴을 발로 찍고 있어 도와줘야 돼. 하며 저를 5초 정도 멍하니 쳐다보더니 인상을 쓰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도군요. 저는 당황하여 3번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그리고는 방문을 여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그리고 아무도 없는 소파에 대고 여자친구가 발로 무엇인가를 마구 찍어대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씩 웃더니 오빠 뭐해 빨리 이 아줌마 도와줘 하더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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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소파를 발로 마구 찍어대는 겁니다. 저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뭐하는 거냐고 하며 여자친구를 끌어안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 품에 끌어안긴 채 아무도 없는 소파를 향해 발길지를 멈추지 않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여자친구는 뒤쪽을 향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의 끝났어. 얘 좀 봐 날 보고 웃고 있어. 빨리 죽여 죽여. 저는 몸부림치는 여자친구를 안고 온 힘을 다해 노래방을 나왔죠. 그렇게 광분을 하던 여자친구는 노래방에 나오자마자 쓰르르 힘이 풀리며 땅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다시 업고는 저는 숙소를 향해 달렸어요. 숙소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침대에 눕혔고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는 몇 분 후 평온한 얼굴로 깨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자기가 언제부터 잤냐며 저보고 앉아고 앉아서 뭐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다녀왔고 그 뒤로 저는 한동안 그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한동안 여자친구를 만나면 계속 그 섬뜩한 미소와 알 수 없던 행동이 떠올랐고 여자친구는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과 똑같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여행 때 겪었던 그 일들도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묻혀갔죠. 그리고 그 뒤로 여자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도 없고 평상시와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매일 다이어트 다이어트하며 살던 여자친구였기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 어느 날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얼굴은 못 먹은 거지 마냥 살이 하나도 없고 입술은 다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안쓰러워 얘기했죠. 야 너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추운 겨울날 맨날 밖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입술도 다 갈라지지. 이제 말해다 못해 완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아. 여자친구는 절 보고 한 번씩 웃더니 머뭇머뭇거리다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오빠 우리 그때 1주년 기념 여행 갔다 온 이후로 나 자꾸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그래. 사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살이 빠진 이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겪는 악몽과 가위 때문이더군요.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악몽을 꾸나 궁금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는 순간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꿈에서 내가 막 어떤 갓난 아기 얼굴을 발로 짓밟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내 뒤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어둠 사이로 그 여자 입이 올라가고 웃고 있는 게 보여. 근데 나도 그렇게 그 아기를 짓밟으면서 그 여자를 보고 같이 이죽이죽 웃는데 순간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 다시 잠이 들 때쯤이면 가위에 눌려. 방문이 스르르 열려. 그리고 잠깐 동안 날 지켜보는 것 같더니 딱딱 하고 빠른 발걸음으로 나한테 다가와. 그리고는 내 배 위에 올라와서 잠시동안 서있어. 그 순간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날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해. 여자친구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죠. 바르르르 떨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배 위에서 쿵쿵쿵 뛰기 시작해. 근데 안 보이던 얼굴이 그렇게 뛰기 시작해서 조금 높이 올라가게 되면 창문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얼굴이 보인다. 내가 짓밟던 아기의 얼굴이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나중에는 조금씩 크게 들리고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 개녀나 숨 쉬지마. 악몽과 가위에 시달리며 날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몸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됐죠. 1주년 여행 이후 여자친구는 계속 아기 귀신이 보였고 정체 모를 여인의 모습이 제 여자친구를 조금씩 조금씩 죽음의 문턱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았죠.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도 들락날락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와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도 그 공포를 즐기는 듯 싶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도 여자친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였으니깐요. 그렇게 건강이 호전될 기미도 안 보이고 회사도 그만두고 여자친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고향에 내려가기 전 일주일 동안만 찜 싸는 것도 도와주고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어. 저도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 때였죠. 정말 이 일주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의 순간이었고 여러분들은 절 겁쟁이라 욕할지 모르시겠지만 전 일주일 후 정말 여자친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공포의 시작은 아마 둘째 날부터였을 거예요. 전 퇴근을 하고 허약해진 여자친구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싸들고는 여자친구 오피스텔에 도착해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했죠. 5층으로도 오피스텔이었고 여자친구 집은 4층이었죠. 입구에 도착해서 1층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까 여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히히 온다 온다 온다. 전 여자친구가 제가 오는 줄 알고 복도에서 마중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의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근데 3층쯤 도착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킥킥하고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오 오빠도 같이 오네 하면서 갑자기 쿵쿵쿵 소리를 내며 제가 있는 곳을 향해 맨발로 외화코함을 지르며 내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제 깨물짝 하고 때리며 흰눈이 닿아 보이도록 저를 째려보더니 야 너 죽고 싶어? 애기는 기어 올라오는데 너 뭐하는 거야? 하며 소리를 치더군요. 전 너무 무서웠지만 침착하고 숨을 한 번 고르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여자친구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 말은 나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절이 좀 꺼져? 하며 제가 써온 음식들을 제 뒤쪽을 향해 집어던지더군요. 소란스러웠는지 3층에 사시던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서 그날 일은 겨우 진정이 됐죠. 하루는 여자친구와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보려고 했죠. 나란히 의자에 앉아 영화를 클릭했고 플레이어가 뜨며 영화가 시작되려고 컴퓨터 화면이 살짝 시껌해졌을 때 화면에 여자친구가 눈을 천장 위로 찍혔두고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순간 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뭐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여자친구는 죽여버려 죽여버려 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시카를 가져오더니 아무도 없는 천장에 대고는 난도질을 하더군요. 전 빨리 시카를 빼앗아 들어 침대 위로 던지고 여자친구를 껴안아 진정시켰죠. 여자친구는 분노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요. 그때 노래방에서 죽였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증세가 더 심해졌고 매일 밤 앞문과 가위에 시달렸고 점점 지쳐가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여자친구가 잠깐 회사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했죠. 전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고 몇 시간쯤 잤을까. 잠을 자고 있는데 탁탁탁탁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깨림직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살짝 깼죠. 방 안은 시커만 어둠 속이었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행동을 보고는 억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벌거벗은 채 반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내발로 방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러더니 잠시 주춤하더니 갑자기 다닥소리와 함께 방문을 빠져나가면서 소리치더군요. 죽여. 죽여. 한 번만 더 보면 죽여.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저의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화가 나더군요. 전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방문을 나가려는데 여자친구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야 빨리 숨어. 얘 나온다. 흥.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여기서 나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지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하던지라고 생각하며 제 짐을 싸려고 돌아섰는데 땅바닥에는 여자친구의 머리카락한 움큼이 빠져있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 방바닥은 피로 흥건하더군요.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공포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잇는 힘껏 잡아당겼고 여자친구는 방문 앞에 앉아서 방바닥을 이마로 쿵쿵쿵 내려찍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힘없이 쓰러지더군요. 일주일이 지나 아침이 밝았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침대 구석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했죠. 일기장을 펼쳤고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날짜와 시간은 기재되지 않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적어 내려간 그린 듯 싶었어요. 기겁하고 나쁜 놈이라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전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그녀 옆에 있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그 일기를 읽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죠. 아니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여자친구의 일기 내용에서 여자친구는 저희가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부터 그대를 봤었어요. 여자친구는 여행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트 건너편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그대를 보았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여성과 그 옆에는 3살쯤 돼 보이는 애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여자친구는 어디선가 봤던 분명히 낯이 익은 얼굴 이랬어요. 그들도 마치 자기를 알고 있는 마냥 건너편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보고 기죽기죽 웃고 있었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던 그날 그들은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조개구이 집에서도 그들은 저희 주위에서 맴돌았어요. 노래방에서 그 일이 있고 여자친구는 잠에서 깨고 앉아고 뭐하냐고 물어봤죠. 여자친구는 저에게 건넨 말이 아닌 제 옆에 서 있는 그들에게 말을 건넨 거였죠. 그 뒤로 그녀는 매일 그들을 봤고 악몽, 가위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것은 모두 여자친구가 겪은 실제 얘기였어요. 매일 밤마다 그 아기는 그녀 배에 올랐다 그녀를 밟아 죽이려 했어요. 그 뒤에는 항상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 집에서 생활할 때는 더 심해졌죠. 그들은 여자친구 귀에 대고 속삭였죠. 남자도 죽여바를 거야. 근데 그녀의 일기를 보고 더욱 섬뜩했던 건 여자친구가 보는 그들은 애기, 여자 둘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어떤 남자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낯이 익은 얼굴.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전 여자친구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죠.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들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 그들을 처음 본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 내가 애를 낳았던 곳.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무서워. 애기를 밟아 죽였던 곳. 그 여자는 나였고 그 애기는 내 아이야. 날 지켜보고 있던 그 남자. 날 임신시킨 그 남자. 그 남자 자살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우리 그날 애를 죽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웃었잖아.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따따따따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친구가 방문을 벌컥 열고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눈이 완전 돌아가 흰자만 번뜩였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너도 죽여줄까? 저는 너무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왔고 그녀는 또 무언가를 본 것처럼 끄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방문을 내발로 기어나오며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는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애기가 웅얼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나고 또 남자 목소리를 내더군요. 난 걔만도 못한 년이야. 기어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해. 하더니 막 이리저리 미친 듯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여자친구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뒤로 그녀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종종 그녀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사고로 두 발목이 절단 났고 걸어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항상 기어다녔고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발로 집 밟을 수도 없었다고 하며 그 뒤로 더 이상 밟아죽일 수 없다고 매일 밤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와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뒤 여자친구 부모님은 애기를 묻은 그곳을 알아내었고 애기의 시체를 좋은 곳에 묻어주기 위해 파보았는데 애기씨 유골 옆에는 두 개의 발목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온 후 한동안 저는 정말 극심한 패닉 상태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웠고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었었죠. 이런 일들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말한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했죠.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사촌 형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힘이 돼주고 저를 항상 믿어주는 형이었기에 안식초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그나마 위로가 되도군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저희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걷게 될 때면 저도 모르게 주위를 경계하며 걷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날따라 날도 어둡고 맵게 없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더군요. 저는 계속 경계를 외치지 않고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왔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군요. 누구지? 하며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녀가 점점 다가올수록 그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녀가 막 가로등 불빛 밑을 지날 때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았죠. 저는 뒤도 안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대도 절 쫓아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집 아파트 나무 뒤로 숨었고 그녀는 절 못 본 채 그냥 지나쳐 가더군요. 20분 정도를 그렇게 숨어있다 그녀가 간 것 같아. 맛에 나와 막 달려 집 앞에 도착하였고 저는 부리나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저희 집은 14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10층, 11층을 지날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창문 사이로 그녀가 희죽희죽 웃으며 기어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집 현관문 여는 걸 눈치챘는지 탁타닥하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저는 간신히 문을 열었고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닿는 그 1초의 순간 그녀의 눈을 마주쳤어요. 뒤끼 어린 그 눈빛을 여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고 그녀는 복도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서있는 듯 싶었어요. 10분 정도 지나고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땅바닥에는 메모 하나를 남겨놓고 갔더군요. 미안해 제정신일 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그 뒤로 연락도 없었고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집으로 전화가 한 번 왔었다는데요. 알고보니 그날은 그녀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이었더군요.